내 마음엔 오직 예수 날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죄인들 나를 부르시고 그 죄를 안고 가신 줄 내가 무엇으로 그네가 부린 새 생명을 내게 주신 주 나의 삶으로 모두 다 드려도 부족한 그 나를 찬양밖에 드릴 것 없는 날 감사 밖에 드릴 것 없는 날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연약한 나를 내 마음엔 오직 예수 날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죄인들 나를 부르시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줄 내 마음엔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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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Growth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네 Sing, oh sing, oh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aved my pardon Be it and live and make me free 나의 주 찬양하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의 인도하는 곳 따라갈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의 인도하는 곳 다려나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한번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한 번 더 난 술은 고마워 강한 골짜기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 하는 곳 나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 하는 곳 나 가려나 나를 부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주 사운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만 우리 후렴 같이 한 번 찬양할까요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인도 내 선하신 목자 날씨 How can I say thanks for the thing all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t you give to prove your love for me the voices a million angels could not express my gratitude all that I had and ever hoped to be I owe it all toda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 he has loved just let me live my life let it be pleasing long to death and it's again and he prays let it go to Calvary for me oh with his blood he has raised me with his power he has raised me to God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 he has done he has raised me he has raised me and he has raised me and he has raised me and he has raised me with his power with his power with his power he has raised me to God to God be the glory for the glory for the glory he has raised me for the thing he has raised me for the thing he has raised m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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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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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 호열에 그 호열에 사랑은 없는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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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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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어느 날 예수 십자가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버그마트 미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강래호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쿠쿠 가족들 오늘 많이 올 수 있으면 많이 온다고 지금 그랬는데 다 잘렸어요 그래서 몇 분만 오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좋은 음향으로 소개해주세요 우리 제가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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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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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